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3일이고요.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의 기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그냥 감방에 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도 구속 여부가 사법정의의 척도다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을 결국 구속시키려면, 체포시키려면 불체포특권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절반 정도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비리 방어를 국민이 용납 안 한다는데요.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몸통 기소와 신속 재판에 책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서정욱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겹겹이 두른 방탄 갑업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이재명을 사법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작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혐의는 배임, 뇌물,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립규제법 위반 등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입니다. 먼저 이재명에 대한 혐의가 이렇게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심각한 법치 훼손인데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이상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구시대 유물은 역사박물관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하는 답정기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의 궤변이라는 겁니다.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서 온갖 방탄쇼를 벌인 사람, 바로 누구냐는 거죠. 조사 때마다 법꾸라지처럼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한 사람, 수사를 방해한 사람 누구냐는 겁니다. 이재명은 납비타나 변하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아가서 적반하장으로 정치 탄압, 검찰 독재, 국정전환용 조작 수사라 운운하지만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몸통으로 이재명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황당한 주장,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도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에 김만배가 이재명 등에 약속한 천화동인 1호의 428억과 김용희 남욱에게서 받은 8억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공언하고 있고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향후 추가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 분열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판사들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조국의 경우 1신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본 재판에 가기까지 공판 준비기일 6차례를 하면서 1년 1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세월이라는 거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을 떠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만약 총선을 지나서 차기 대선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80조를 무력화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들락날락하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국민은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당 최소 3회 많게는 4.5회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피고인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법치의 최후보로인 사법부 재판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라는 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입장인데요. 검찰과 이재명도 재판부 기피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을 최대한 자제해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과 수사로 서초동에 상주해야 되는 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숫자의 힘만 믿고 여의도를 지배하는 정치권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오래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의원들이 방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이죠. 당무위까지 열어서 당대표를 해주고 그리고 방탄국회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법정의의 시작, 척도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 여부라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영장 청구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 방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이재명은 영장 실질심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해놓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로란불의 극치라는 겁니다. 의원들을 줄 세워서 방탄막을 친다고 해서 유무죄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가 사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이상 이재명에게도 이는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사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고 결국 판사도 당연히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유인태가 얘기하듯이 2차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방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당원 80조를 무력화시켰으니 당대표에서 내려오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충 그림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그림이냐? 바로 옥중 대표인데요. 옥중 대표가 되든 그냥 잘리고 감방에 들어가든 체포가 되든 결국 이재명의 구속은 정이고 불구속은 불이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포기해야 되겠죠? 국민의힘 의원 51명의 이름으로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기자회견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의원 비리 방어 수단을 악용하는 것으로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최영두 의원 등이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직적 요소를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됩니다. 라면서 정치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사문화시키는 대국민 서약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방탄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면서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부패정치보호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오명을 뒤집었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방탄국회가 사라지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사실상 민주당에 대해서 서명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래서 사실상 당론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네들이야 지금 김의겸이가 얘기하는 게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있다고 자기네가 판단하면 방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총선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결국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고 이재명을 감방에 넣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이재명 잡는데 국민이 하나 돼야 되지 않을까 국민과 국회가 하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회, 국회의원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재명 구속이라는 중요한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하나 돼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